오후 9시 10시 는 일단은 내가 호텔 나오는대로 내가 주소를 찍어서 널 줄테니 친구한테 물어봐라 오늘 밤에 만난거죠?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다시 일함천 타러 오라고 할거 같아요 그럴까요? 프로카드 저기 밧동실에 걔는 잘 알거 아냐? 이거요? 응 아니면 내일 시내에서 첫 룰브로 갔을때나 찾으면 될지 뭐 이거 좀 정보 좀 더 보내주신대? 그러면 여기가 다야 아 그래요? 시간은 그때그때 봐서 해야돼 우리 일문시간 맞춰가지고 해지고 가야되는거라서 감사합니다